그래서 이런 연구를 펭귄한테도 해보면 좋겠다. 왜냐면 제가 펭귄을 관찰하다 보니까 펭귄은 한 60km 떨어진 지역까지도 헤엄쳐서 갔다가 돌아오는데 멀리 갈 때는 한 보름 정도 계속 쉬지 않고 헤엄을 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과연 펭귄도 헤엄을 치면서 잠을 잘까? 그리고 새끼들을 키울 땐 너무 새끼들을 키우는데 열중하느라고 쉽게 잠드는 것 같지 않아 보였거든요. 그래서 과연 펭귄들은 어떻게 잠을 잘까? 너무 궁금해서 이런 공동연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서 지난 2019년도에 펭귄의 수면 센서를 개발해서 부착을 해서 살펴봤더니 정말 제가 예상했던 것처럼 펭귄은 먼 바다에 나가서도 수면에서 가끔 잠을 자는 것처럼 보였고요. 그리고 새끼를 품는 동안에 이 알과 새끼를 품다가 다른 포식자가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펭귄 친구들이 나타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4초 이상의 깊은 잠은 자기 어렵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균 수면 시간이 대략 4초 정도밖에 지속되지 않았고요. 앞서 구남조의 예시와 마찬가지로 좌뇌, 우뇌를 번갈아서 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구 수면의 패턴도 나타냈고 램 수면에 빠지는 것도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이러한 4초의 짧은 수면을 보통 마이크로 슬립, 미세 수면이라고 부르거든요. 이러한 동물의 미세 수면을 야생에서 밝혀낸 건 저희가 처음이었고요. 그동안은 미세 수면 자체가 별 기능이 없다고 생각을 해왔어요. 사람들도 가끔 미세 수면에 빠지곤 하는데 좀 뭔가 이런 강의가 재미없을 때 사람들이 강의 듣다가 이렇게 꾸벅꾸벅 졸기도 하죠. 그리고 운전할 때도 가끔 이렇게 졸리면 이렇게 졸음운전에 빠지기도 하잖아요. 그때 바로 미세 수면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동안은 미세 수면이 어떻게 보면 수면이 너무 부족했을 때 나타나는 일종의 부산물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희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극에 사는 어떤 펭귄종은 바로 미세 수면이 주로 사용하는 수면 패턴이다라는 게 저희의 연구 결과의 중심이었고요. 이러한 새로운 발견이 사람들의 좋은 평가를 받아서 지난해 사이언스지에 커버 논문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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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